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7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신라시대, 그 신라시대 왕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이 통일을 했죠 그렇게 가다가 500년 동안의 조선왕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들의 수행이 쉽지가 않았죠 아직도 절에 가보면 마국관을 참선으로 수행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고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시작되었죠 그 시대도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왔어서 또 많은 재앙이 있었죠 그러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종교가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죠 1700년 동안 또 25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불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성, 위대한 스님들의 불성, 부처님과 보살과 조사들의 불성이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교 문화가 수백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엄격한 위계질서가 무언가를 아주 깊게 학습을 했는데요 위계질서라는 것은 인간사회에 필요합니다 또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제가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존경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가 구조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자신의 기능이 무언가를 그 안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높던 중간이건 아니면 저 아래건 그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제과자로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스님이 하는 거고 참선인 스님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제과자로서 나는 연불수행이나 심신수행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제과자로서 참선방을 문고리만 건드리는 것도 이것은 정말 내 꿈이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꿈만 꾸지 마십시오 실제로 참선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심수행뿐이 아니라 참선, 명상수행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지스님의 연불하시는 목소리가 아주 근사합니다만 또 주지스님 명상도 하십니다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같이 제가 결제 때 앉아있었으니까요 같은 방에요 세 달 동안 만약 명상 참선을 못하신다면 그 세 달 동안 살아남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달라고 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선승께서 하루에 세 번 이렇게 연불을 같이 해주신다는 거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신심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가지 공덕이 쌓이고 아주 좋은 인생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결실을 인생에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당시에 연불 수행을 많이 하던 인도의 브라만승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했었죠 브라만들은 아주 의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재단을 쌓아놓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이런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무사 계급으로 태어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겨우 6년 수행을 하고 나와서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브라만 계급한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결국 부처님이 옳았다는 걸 증명을 했죠 즉,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렸을 때 바깥에서 부처를 찾지 않고 내 안에서 불성을 찾아 이것을 갖다 깨달았을 때 이것이 정말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를 찾아 헤맨다면 그건 이미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를 또 찾지 않는다면 그것도 실수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 깊숙이 시선을 돌려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화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화두는 의심이 아닙니다 화두는 1점입니다 한 점입니다 즉, 생각을 하지 않는 그 한 지점입니다 의심을 하려면 생각이 필요하죠 의심이 없다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지점은 공간과 같이 거울과 같이 완벽하게 명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명직한 거울과 같은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업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인간은 내 업을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선 약간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애입니다 나라는 그 망상 그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이제 이런 기운을 안으로 돌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그 순간 이 모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 순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보게 됩니다 그 즉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정한 성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실이 햇볕을 전혀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익지가 않죠 바로 불성, 여러분 불성의 빛이 이 과실을 잇게 합니다 부처님의 시대에는요 이것을 그저 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보는 순간 무지가 사라집니다 사실 많은 경우 무지란 것이 정보가 없으면 무지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구에서는요 나 무지해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마음 그것이 무지입니다 바로 그 바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나 이거 좋아, 싫어, 틀렸어, 맞았어 이 엄청난 정말 인생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한 이 모든 생각이야말로 사고야말로 바로 무지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욕망이 나오고 그 안에서 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장애가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수도를 열어놨어요 물이 막 흘러서 이제 문 밖으로까지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다 물에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옆집, 아랫집이 다 물로 넘치는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네, 너는 메커니크 불러야 수리공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했는데 교통이 혼잡해갖고 늦게 또 올 수가 있죠, 수리공이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를 찾아내서 잠가야 합니다, 수도를 그것이 바로 참 나를 찾는 것 그리고 나의 불성을 찾는 것 그리고 생과 살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생에 태어난 것은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래, 여태까지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시민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애들 기르고 직업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일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훌륭한 성취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생에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태어난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이것을 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여러 스승님들이 스님들이 내 안을 들여다보라 이런 격려를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몸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 언젠가 어디에선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지니고 태어난 다음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갖다 계속해서 지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그 다음 생으로 가실 때 나아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 가고 싶으신가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필요없어 하는 건 그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건 자비야 지혜야 그리고 남들을 완전히 아 없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야 하는 것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거 필요없는 거야 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내 몸에 너무 딴딴이 붙어서 이걸 갖다 떼어내려면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이런 것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이런 불타는 집에서 장난감도 없이 놀고 있는 그런 어린애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들이 갖고 있는 그 장난감은 그 대신 이런 장난감이 아니라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작은 장난감들을 갖고 아이처럼 놀고 있는 사이에 우리 시간이 점점 없어져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나 실수 너무했어 난 진짜 형편한 놈이야 이것도 또 장난감입니다 앞에 장난감이 흰 장난감이었다면 이것은 검은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집은 불타고 있고 우리는 계속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있고 시간은 갖다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금방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장제일 is great 지장보살 기도 is important but if you don't attain the mind which is beyond life and death you cannot do much 물론 지장보살, 길, 지장기도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생과 살을 뛰어넘는 이 무엇인가를 갖다 얻지 못한다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you can call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for your help but you will have to take control of your own mind and be responsible for your own buddha nature 물론 보살님과 부처님한테 가피를 갖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주인이 돼서 이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어야만 합니다 so you can call the mechanic but you have to get into your own bathroom and you have to turn the tap off yourself 그래서 수리공한테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물이 넘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 수돗물을 넘친 수도를 잠가야만 합니다 and it smells so bad when you get in there 들어가보면요 냄새가 아주 나쁜 냄새가 납니다 and you have to clean up so much 그리고 또 많은 청소도 해야 합니다 but that's our human job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해야만 하는 임무입니다 have you ever asked yourself why was I born into this human body? why? 한번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내가 왜 지금 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태어났을까? 지금 우리는 이 불타고 있는 마음을 이 몸에 지니며 타원했는데 이 몸은 66%가 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몸은 불탄 상태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금방 몸이 무너져버리니까요 벌써 우리가 이미 타고난 근본적으로 타고난 굉장히 큰 이분법이죠 물과 불 그러고 나서 또 많은 이런 반대되는 양극단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이처럼 늘 항상 변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그리고 다른 것에 늘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며 그리고 늘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원하며 또 모든 것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런 존재를 태어나게 됐을까요? 개인 개인한테 한번 사람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 다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테레비를 켜고 신문을 열어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끔찍한 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극단적인 우리의 본질에 우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눈을 감아버릴 수는 있죠 귀를 막아버리거나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선택하는 무지 우리가 이렇게 안 보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모든 다른 범죄들이 바로 이런 의도적인 무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무지는 나는 원인과 결과를 보지 않겠어 라고 내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걸 안 하겠어 그냥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그냥 꿈 안에서 계속 살겠어 이런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방식의 생활양식을 그렇게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계속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인 무지 라는 그 업을 갖다가 계속 쫓아가는 이 업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업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바로 깨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희 육대조 조사이신 해농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면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의 원래 얼굴은 무엇인가 거기서 바로 우리 한국의 화두수행, 화두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질문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 결국 이 질문을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든 것이 이목고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짧고 아주 별로 뭔가 아닌 것 같죠 그 8만 대장경 같지 않습니다 It's just one sentence 한 문장도 채 안됩니다 3, 4, Chinese characters, that's it 그 한자 서너 개도 안되죠 Yet, it is our treasure 그런데 우리의 가장 비중한 보물입니다 It's like a little piece of diamond in a whole storehouse of just window glass 마치 큰 가게에 유리창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는 유일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So cultivate this little diamond because it will cut through all your ignorant ideas, all your desires, and all your anger and it will shine always with the light of the Buddha 이 다이아몬드를 소중하게 키우십시오 모든 무지와 욕망과 그리고 분노를 갖다가 한 단칼에 자르고 늘 부처님의 불성의 빛으로 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그리고 이 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수행의 길이나 인생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onderful Dharma talk You're welcome 저희 군자들은 짧게는 1년, 2년, 2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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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수행이 부족해서 절의 어떤 법조하든가 통합 수행의 길이 바깥에 가야 되는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so as Buddhists would go to temple from a year to decades, however, perhaps it's because of lack of my own practice, but the path and the disciplines of the Buddhist world seems to be getting not closer, but become more distant. So how can I get closer to this, the Buddhist path? That's my first question. How far are you from the Buddhist path right now? 지금 그 길에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The more I study, the more distance I feel like I'm having from the path. How big is that distance? 그 거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거리 위로, 말로는 말할 수 없고, 가까이 가려고 많이 상당히 학교를 받은 것 같아요. I cannot really describe it, put it in words, however, I'm in the process of trying to be getting closer. Okay, so that means that you have already studied too much. 아, 그 말은 이미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So I would like you to stop studying. 그래서 좀 공부를 한번 멈춰보세요. Come to temple, but just like a child who is here for the first time. 한번 사찰에 가시는데, 처음 절에 와본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Don't study. 공부하지 마시고. Just be here. 그냥 한번 여기에 그저 있어 보십시오. 그냥 그저 염불을 같이 하고, 소리를 그저 그냥 들어만 보시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You read so much of the Buddhist canon and other books that it's already enough. 그래서 이미 불경도 많이 공부하시고, 불교에 관련된 서적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전을 어쩌면 떠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저 우리의 인간 본성을 그저 직접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저 말 없이 내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나를 이렇게 절로 가져오는 것, 오게 하는 것, 이렇게 염불을 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There's an old Chinese saying which says, Without cultivation, you are already complete. 그 중국에 이미 수행 없이 너는 완벽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study and practice, that doesn't make your Buddha nature bigger and doesn't bring the Buddhist path closer.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쓴 불도에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What does 수행 do? Why do we still do that? Why do we go up to the mountains or come to the temple for so many years? Why? 왜 우리가 수행을 할까요? 이렇게 산에 가고, 절에 오고 하면서 수십 년간 수행에 힘을 쏟을까요? Because we haven't found this nature yet, which is already complete. We still confuse that with our karma. We still have hindrances. 왜냐하면 바로 이 그 자체로 완전한 우리의 본성,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우리의 업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했죠. No matter how much you study, go-sanim, the words and books can only tell you what our Buddha nature is not, what we are not, what we think that we are.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아닌 것만은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sutras, we just recited this in Korean, the Heart Sutra begins with a supremely important sentence. In our true nature, the five skandas, the all-on are originally empty. 그래서 우리가 늘 웃는, 염송하는 반야심경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진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우는 공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나는 나의 몸도 아니고, 나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는 나의 의식도 아니며, 감정도 아니고, 나는 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참 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우리의 진짜 나가 어딘지에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야 하는 딱 한 걸음이 더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 법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아,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나, 어떤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것은 멈추십시오. 어떤 겉 형태만을 수행을 한다면, 늘, 아, 내가 지금 불도와, 그리고 나의 본성과 뭔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계속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만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미 그런데, 그런 형태의 수행을 다 소진하신 겁니다. 이미 책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 그 깊은 나의 혼, 그리고 깊이 있는 나의 참나로 직접 그 방향으로 가실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your question is wonderful. Many practitioners have that dilemma. I've been practicing so long, but I still feel a distance between what I am and what I should be. 사실, 이것이 많은 수행자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내가 이렇게 수행을 오래 했는데, 내가 돼야 되는 것과, 지금 나 상태에는 굉장히 큰 거리가 있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야말로 바로 이분법입니다. 이런 딜레마야말로 양극단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런 모든 형태를 잊게 되면, 그리고 바로 지금을 갖다가 우리께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처럼 수행을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자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머리칼이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나의 모든 제과자 옷이 사라지고, 스님의 옷밖에 남아있는 게 없듯.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화개사에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모두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날 업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떨 때는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꺼져, 나 너 싫어, 이렇게. 그치만 이 업이란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러다가 내 인생까지 결국 부숴버리기도 하죠. Now, in my case, we didn't have to go that far. 다행히 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I listened. 제가 그 업을 들었죠. Without thinking, out of nothing, without ambition, just came one day, 21 years ago. That's it. 제가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21년 전 어디에선가 그 목소리가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왠지는 모릅니다. But now I know why. 근데 또 지금 제가 왠지 압니다. So at that time, when it knocks at your heart's door, you feel, is it authentic? Is this really something I follow? And when there's no doubt, no question, you do that. So 그때 21년 전에 이 목소리가 제 가슴의 문을 두리고 찾아왔을 때 질문을 해봤죠. 이것이 진짠가? 이것이 진실인가? 그때 이제 이걸 맞아 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Nobody told me. This is something no one can tell you. 누가 저한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Nobody even suggested. 누구도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1년 전에 부다페스트에서 숭산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제 수행을 했는데 숭산스님하고 전혀 상의한 바 없이 이 업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텔레비틱 하고 스위치를 켜듯이 그렇게 켜졌습니다. It was a good broadcast. 그리고 굉장히 방송이 생생하게 되더라고요. I still watch it.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Okay. More questions? 뭔가 좀 생각을 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버리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계속 열놓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 try to focus my thinking on something but I can't. If I try to focus my thinking on something and try to discard it, something else will come in. How can I discard them? Can you help me? When you have a bunch of soldiers, what do you need? 한 무리의 병사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You need a commander. 바로 장군이 필요하죠. So who controls your thinking? 나의 생각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생각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If you have an object of mind, then you can think about that and the object of mind controls your thinking. For instance, you want to go to the nearest market. And that market is your object of mind. You're thinking how to get there. Whether it's car, bus, or subway. So, 예를 들자면요. 마음의 대상이 일단 있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시장에 가고 싶어. 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이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갈까? 버스를 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차로 갈까? 이것이 생각입니다. Now, when you take that object of mind away, there's another one coming. Because after the 시장, the market, you go home. 그런데 그럼 이 마음의 대상, 이 경우엔 시장이죠. 이것을 마음에서 이렇게 버렸어요. 그럼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갔다가 또 집에 가거든요. Then when you reach home, then you say, 아, my wife is coming back. My children are coming back home. 그러고 나서 집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 이제 부인이 집에 또 오겠구나. 아, 내 애들이 또 집에 오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대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대상이 계속 흐르면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식의 흐름, 마음의 흐름 이렇게 부릅니다. And when you meditate,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what kind of stream you have in your consciousness.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Now, we have a lot of thinking over this stream or flow. It's like smoke over fire.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이 마음에서 흐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불이 있으면 불 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If you have fire, you have smoke. 불이 있으면 연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You have object of mind. You have thinking. 이런 마음의 대상이 있으면 생각이 생깁니다. So if you want to get rid of this thinking, empty your mind. 그렇게 마음에서 생각을 비우고 싶으면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생각을 없애고 싶으시면 That's why 연구리 is very good. Because 연구리 is like a closed little circuit of phrase that you repeat.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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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광산보살, 광산보살, 광산보살. It acts like a big washing machine, a huge 세탁기. Which just dispels everything else but the mantra itself. That's what remains. 그래서 연구리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연구리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것. 마치 거대한 세탁기처럼요. 그것 빼곤 다른 건 다 마음 속에서 모든 다른 마음의 대상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없어지죠. 그런데 연구리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절에서 수행을 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마음의 일상생활의 그런 모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 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생각이 진행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아주 피곤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늘은 파랗고 산은 푸르고 그리고 지금 방바닥은 노래.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선 수행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보면 거기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 그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그 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100% 듣는다면 소리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사실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의 뜻이 소리를 듣는 보살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화두 수행을 하셔도 되고 연불 수행을 하셔도 되고 그저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지금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에 있게 되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생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치 개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개를 잘 훈련시키면 개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주 골칫거리가 되면서 우리가 개를 쩔쩔매면 쫓아다니게 되죠. 여러분한테 달린 겁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하셔도 될까요? 저는 불법을 만나는 지가 한 43년 되거든요. 연불 수행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4년, 4, 5년 전에 어떤 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을 잠깐 멈추다가 침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양속을 다 하고 있는데 이쪽에 해도 만족하지는 않고 이쪽을 해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한 쪽을 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양속을 다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그 업을 만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업을 만나셨을 때 뭔가가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가 발생했을 겁니다. 뭔가가 보살님을 바꿔놨을 거예요. 아직 그 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상황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본다면 그때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4, 5년 전 내가 그 업을 만났을 때 분명히 굉장히 큰 어떤 기운, 에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어떤 나한테 가르침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뭔가 지혜가 있었을 건데 아직 그것을 완전히 보진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용하시는데 조금 변형해서 이용해 보시라고 지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왜냐하면 when we have Hua Du Suهeng and we do the original style meditation with the Six Patriarchs question it's like a zoom opened up to infinity. 이 질문을 가지고 and the Universe become One. 그래서 이게 infinity. What is this? What is our true nature? 그런데 in your case and in many other cases when you have a specific karma to look at you zoom in. you have a certain focus. 물론 저희가 육대조 선사님들의 수행, 아주 간단한 그 이목고 이것을 하면은요, 그냥 우리 그 질문과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그저 우리의 이런 끝없는 본성이 확 열리면서 그것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보살님이 하신 것처럼 4, 5년 전에 어떤 특정한 업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마음의 대상, 2, 4, 5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업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조사님들의 질문과 공통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좋고, 나쁘고 이런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런 판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마음의 거울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내가 느꼈을 거, 아니면 나의 기억,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의 진짜 결과는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업에 담긴 모든 것, 그 업에 담긴 에너지, 그 업에 담긴 지혜, 그 업에 담긴 자비, 이런 것들이 이 업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내 것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수행에서 무슨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던 나의 수행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고요? 네. 기독교하고, 이 불교하고는요. 기독교는 무섭고, 무선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고 하죠. 믿으라고 하죠. 저는 무태신앙이었습니다. 무태신앙이었는데, 불교하고 결혼을 하니까 집안이 다, 시집에, 집안이 전부 선수교였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을 하고, 선수교를 하고 기념을 다녔는데 그래서 심지어 강릉이 너무 우리 생활하고는 조금,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로 아무도 몰래, 어른들 몰래, 만명들인데, 어른들 몰래 이렇게 불교를 제가 바꿨으면 나인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가 원인, 종교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돌다보니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멸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재산을 모시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기독교를 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는 집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님께서는 어떻게 좀, 우리 불교 분재자들을 더 많이 이렇게,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교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OK. So, just, perhaps, when it comes to this Christianity, they always say, just believe, then you will be saved. But I was born Buddhist. However, when I married, I married into a Catholic family. I was baptized and went to the Catholic church for eight years. However, I couldn't really get into it. The father just says, just believe what I can. So I secretly convert back to Buddhism without my in-laws knowing about it. But I believe that Buddhism is the religion of Korea. But these days, that everyone is now, it seems, rushing to the church. Especially when I try to get a daughter-in-law, they all want to be a Christian because, man, you don't have to do the jesa for their ancestors. So, I would like to ask, what my question is, how can we increase, the propagate Buddhism so that we can have more Buddhist in Korea? The good news is that we don't have to propagate Buddhism outside of our own lives. The good news is that we don't have to propagate Buddhism outside of our own lives. 그죠. 그 주변 친구들한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뭔가 다른 이런저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이 너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갖다가 맑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사용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과연 그럼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녹색이냐? 이것을 믿느냐?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게 사실이야 한다고 그저 그거를 믿습니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것이 장노나 위대한 스승이 겁내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해서 또 그것이 어 그럴듯하게 들리네? 논리적이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내 안에서 찾아서 그것이 진실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잃는다면,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과 부처라는 개념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그 자체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것이 산 정상에서 그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형식에 집착을 한다면 산 가다가 그 중간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신교를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그저 계속 믿게 두십시오.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가족한테, 네가 무엇을 믿든 간에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너는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책을 믿든, 네가 어떤 교회에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사실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늘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가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달을 가느냐, 달에 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고 정직하라, 그것만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무지의 구름에 우리가 가려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구름은 정말 형형색색,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을 우리 얼굴로 확 불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을 하죠. 무엇도 믿지를 바라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찬인드랑, and I specifically want to thank Jujitsu님, thank you. for his wonderful, open, wide mind and invitatio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nd I hope to see you in the near future, again practicing together and sharing the Dharma, again making a joint effort to wake up and help all beings in this world.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법을 나누고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함께 수행하고, 그리고 모든 중요해를 돕는 일을 또 같이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